아... 아... 한 명 없죠? 지동 걸어. 아이고, 돌려라. 잘, 진짜. 저기요. 괜찮아요? 살렸어. 놔. 와, 피하는데. 찔리는 거라도 있나? 피하기 뭘 피했다고 그러는데. 너기들은 아직 뭐 살만한가 보네. 진짜 고마해라. 솔직히 우리들도 피해자 아이가. 뭐? 그래, 우리도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재수한다. 너는 그래도 서울에 전학 가가 대학도 갔다 아이가. 니, 지금 말 다했나? 상하나 고마 참아라. 영석이 금마는 동철이 때문에 아직도 병원에서 산다. 동철이 금마 때문에 아니고 다 내 때문이다. 알았나? 알았나! 아... 알았다. 저기, 아가씨예. 보호자 전화번호는 아는겨? 집은 어디라 해?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쩐 일인겨? 아, 그러합니까? 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누군데? 저기, 아가씨 혹시 구성원에서 합니까? 아, 제발 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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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가씨. 진짜 제발이소! 제발! 아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언니! 제발, 저 정도가 해 주세요. 제발이요! 아, 저, 저, 저 정답을 하라고! 아... 아...